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이틀 전에 이제 우리 니콜라스가 인도의 어떤 미디어랑 오픈미디어랑 인터뷰를 했죠. 그랬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KYC 를 통과하실 것이지만 KYC 를 통과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신 분들이 지금 노변담아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게 뭐 이게 특별한게 있나? 그냥 뭐 그 코인으로서 그 코인으로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그 스팀 코인의 그것처럼 이제 큐레이팅 하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뭐 KYC 속도도 굉장히 빨라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니콜라스가 직접 밝힌 앞으로 웹3의 웹3가 뭔지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파이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포럼 디스커러지 네거티브 비헤이버 인커러지 포지티브 포스트 니콜라스 코컬레스 그러니까 이 노변담아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그 어떤 이 인터넷 사회 디지털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은 억제하고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했네요. 근데 이거를 이루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꿈 자기네들의 철학 그리고 이제 사회자 얘기 속에서 마지막 사회자 얘기 속에서 나오는데 어우 당신 정말로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지금 당신이 230개국 나라를 한다고 그랬는데 230개국이라는 게 유엔 가입 국가보다도 많고 유엔보다도 당연히 더 많은 피파 세계 축구연맹 가입 국가가 한 202개 정도 될걸요. 202개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피파에서도 인정받지 않은 나라들까지 그렇게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니콜라스가 자기 속마음을 밝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찾아보니까 크립토버즈라는 사람이 또 이걸 인터뷰를 이제 고대로 인터뷰를 고대로 써서 이제 이런 옛날 화면들 이렇게 옛날 화면들을 써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분량은 한 10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다월드님께서 이제 이 인터뷰 기사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포스팅 해줘서 이제 들어가서 이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걸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나 제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기업의 성공 여건이나 이런 게 뭐 아직까지는 저도 뭐라고 얘기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가야 시대적 흐름상으로 해서 얘네가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에 결과 맞는 결, 나무결, 물결 같은 것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인터뷰 통해서 제가 또 확인하게 됐어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직접 제가 이렇게 마치 강의하듯이 영상 했더니 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파이에 대해서 항상 낙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보는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과 얘네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얘네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으면 이런 게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뭐 이거를 제 친구한테 물었더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명심부감에 나오고 공자님이 굉장히 좋아하던 말인데요. 이런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가는 자는 흥하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가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예요. 순천자는 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계속 자기 자신을 보존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이네트워크가 이 폐쇄형 기간에 있는 게 다행이다. 지금 인공지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변화하는 게 있는데 자기를 보존하고 있으면 그 결을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슨의 만화에 나왔던 어떤 차트 I love pie라는 차트에 나온 것처럼 얘네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면서 잘 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2, 3년 내에 성공을 할지 안 그러면 제 나이 기준으로 65세 기준으로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때에 가서 성공을 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자 때에 가서 성공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얘네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 따라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인터뷰에 마노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거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거는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세상의 흐름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전에서 카운터 인투이티브. 얘네들 다른 애들이에요. 일반인들과 다른 애들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로 돼 있으면 조금 우리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디플에서. 그럼 전세계 이거 좀 따분하시더라도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고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누구 보고 파이코인 하라고 해도 망신당할 일은 없겠구나.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뭐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증매수군한다면 뺨 맞을 일은 없겠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전세계 230개 국가와 지역에서 4,700만 명 이상이 채택한 암호화폐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자 니콜라스 코클리스는 지금까지 파이오니어라고 불리는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 대해서 KYC를 완료했다고 말합니다. 이 KYC 작업은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가 파이채골 잔액을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있으며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는 자기가 채굴한 코인을 자기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또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거래도 할 수 있고 KYC를 완료하지 않은 파이오니들도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역시 KYC 얘기하는 거죠. 메인넷은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로 이 커뮤니티 대중의 사용과 실제 거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완료된 거죠. R&D에서는 완료됐고 지금 임상실험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죠. 이 폐쇄형 메인넷은 이 폐쇄형 메인넷 기관은 메인넷을 오픈하기 전에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테스트하고 미세 조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스탠포드 졸업생인 코칼리스와 칭타워 팡이 설립한 파이네트워크는 가장 널리 배포되고 포용적인 암호화폐라는 자기들의 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만 채굴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저희 오픈미디어는 이전에 파이네트워크와 파이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사 이름은 라이프 오프 파이였습니다. 이번 저희 오픈미디어와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인터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파이네트워크의 새로운 웹 3.0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파이어사이드 포럼 노변담아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웹 2.0의 소셜미디어 조직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처럼 웹 2에서 소셜미디어 조직이 가짜뉴스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여러가지 거짓 정보를 마구 올리면서 이 사회적인 분노와 이런 거를 유발하는 플랫폼이 아닌 그러니까 남에게 부정적인 거를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닌 긍정적인 게시물을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있는 웹 2.0은 소셜네트워킹과 사용자 제작 컨텐츠 보통 대기업이 만든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반면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웹 3.0은 탈중앙화, 분산화 기술을 사용해서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서 In this interview with open 코칼리스 also talks about 파이어사이드 포럼 The network's new 웹 3.0 소셜미디어 플랫폼 Then use blockchain technology And how it Incentive positive post as opposed Outrage generating 그냥 막 신경질 신경질과 짜증과 뚜껑 열리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웹 2와는 전혀 다른 웹 3.0에서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요게 요것에 대한 설명이 결국은 이런 헤드라인 Discourage negative behavior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좀 눌러버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글들이나 긍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좀 격려하고 띄워주는 이게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으로 이걸 핵심으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가 아상폭력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에 맞서 싸우느라고 분주한 이때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는 사용자가 게시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컨텐츠의 유용성에 대해서 작성자에게 보상하는 탈중앙화된 다른 대중들의 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여러 사람이 읽을 만하다. 이거는 참 고맙다. 당신의 마음을 돈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래갖고 지금 파이에서는 0.01파이 0.01파이부터 하는 거죠. 이거 참 마음에 든다. 0.01파이 주고 이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1파이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스팀코인에서 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스팀코인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거나 가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글 베낀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같은 게 올라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날로 불 학교 다닐 때 날로 불에 모여서 혹은 어디 캠핑 가거나 이렇게 시골에 모닥불 켜놓고 앉아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그때는 인간과 인간끼리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얘기, 들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기 얘기 하는 사람에게 이게 야 이거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것을 우리 파이오니어들끼리 코인을 주고받고 하는 걸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토큰 경제학의 줄임말인 토큰노믹스를 사용하는데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토큰노믹스는 암호화폐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여 토큰을 서로 비교하여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긍정적인 기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더라도 똑같은 글을 올리더라도 자기 자랑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이익을 바라면서 뭐를 올린 건지 안 그러면 자기 이익이 없는 걸 올린지 우리 사실 대충 알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장사 속으로 이렇게 자기 장사 속이나 남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나 그런 거와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자기 얘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지불한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으로 그래서 이 플랫폼은 KYC를 완료하고 채굴 잔액을 패세형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파이오니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넷 질문이죠. 여기서부터는 본격 질문이에요. 파이네트워크의 새로운 웹3 웹3.0 소셜미디어 제품인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주요 출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뭐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카카오톡 쓰는데 이런 거 왜 만드나? 그랬는데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코칼리스의 답이 굉장히 깊은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생각도 크죠. 230개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뭐 돈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답을 이렇게 시작해요. 웹 2.0에서는 온라인 소셜 경험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트위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그거 아주 그냥 상장 폐지하고 난 다음에 그거부터 처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각자 이렇게 지금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몇 년간에 보면은 뭐 이런 가족 단톡방 어떤 모임방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 많죠. 왜 그러냐면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올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반장하던 애들이 야 이런 거 올리지 마 야 여기서는 이런 얘기만 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안 그러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웹 2.0에서는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계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가 파이 네트워크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과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토크노믹스 이게 온라인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 관계 또 어떤 움직임이 조직이 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개인적 집단적으로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잠재적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니콜라스의 이제 마누라 인류학 인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역사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것의 답변이 그래서 하나 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 사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 지금 현재 우리 인류들이 이런 짜증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짜증나는 역정보들을 좀 걸러내고 사람들은 각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마흔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서른다섯 시대인데 취직을 못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애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한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싶고 내가 지금 빚이 얼마 있는데 빚을 갖고 싶다. 내가 지금 돈이 얼마 필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매한 사기꾼들하고 장사꾼들만 판을 치고 순수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순수하게 자기 얘기를 듣고 답해줄 수 있는 그런 노변담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이의 사용자 파이 커뮤니티의 파이오니어를 위한 인간 중심의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파이오니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하고 토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의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트위터니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아주 행복해 죽겠는 거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행복해 죽을 죽을 지경에 사진만 디따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허전하거든 자기도.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이렇게 또 경찰한테 어디에 도청 안 도청 안 된다는 거 뭐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의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파이 네트워크에 제공함으로써 파이 생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네트워크가 암호화폐를 진정한 효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페이팔 닷컴 할 때 이거로 성공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펜팔 펜팔 펜팔로 친구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페이팔 페이팔이 처음에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줬다. 그러면 돈을 줬어요. 그게 어떠한 경험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부모한테도 얘기 못하고 형제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다른 공간에 나의 익명성이 보관되는 공간에서 얘기해서 답을 찾았죠. 초창기의 페이팔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파이 생태계에 추가함으로써 파이네트워크는 새로운 유형의 유틸리트와 소셜 경험을 탐구하고 구축하는데 한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낯설고 KYC가 많이 안해서 이걸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도 놀랄만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